안녕하세요. 스팀타올을 이용한 일본식 마사지를 한껏 느끼실 수 있는 월평동마사지 전문업체 힐링일본식마사지입니다. 저희 업체는 바쁜 도심 속에 지치고 일상생활의 스트레스로 인하여 몸과 마음의 힐링이 필요하신 모든 분들께 피로회복과 심신건강에 도움을 드리는 일본식마사지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위생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편안하고 아늑한 공간 속에서 그동안 쌓여온 몸과 마음의 스트레스를 한방에 날려버리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케어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